알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. 짠, 아이스크림. 자, 소유 언니가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한 선물은 바로바로바로 아이스크림 향초.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 생겼다. 그치, 나 처음에 그랬어. 나 처음에 그랬어. 너무 덥다. 내가 갖고 온 거는 수면바지. 네 것만? 어. 왜? 그냥 편히 입고 싶어서. 네 것만? 언니 것만? 치사하다. 우리 고양이 냄새나. 여기서 또 털 나오겠구나. 안 돼. 그리고 2번. 김티.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. 지금 집에 있는 깍두기는 죽음이야. 국밥집에 팔아야 돼. 맛있다. 밥을 빨리 밥 먹겠다. 저는 숙소 생활할 때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과일이 숙소에 많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숙소에서. 과일 그나마 너 때문에 좀 있었어. 과일이 그나마 내가 먼저 많이 사먹고 많이 했는데. 그래서 숙소 생활에서 못 먹었던 과일을 먹으려고. 그래서 저는 과일하고. 없어요. 과일. 과일만? 아니야 그래도 효린 언니보단 나 자기 것만 챙겨왔잖아. 김치 갖고 왔잖아. 아 맞다. 김치 한 조각도 안 줄 거야? 깍두기 뱉어. 깍두기 뱉어. 그건 나야? 나도 나 근데 진짜 별거 없어. 이 너네 이거 수정하라고 파우치 갖고 오고. 초콜릿. 아줌이가 좋아하겠군. 내 감기야. 그리고 내가 이거 가졌어. 너네 화장 치우고 내 거 앰플 갖고 왔어. 하나씩 띄줄라고. 앰플가 뭔데? 엄청 좋은 건데? 앰플? 앰플. 그냥 여기 수분 그냥 이렇게 하면 수분 이렇게 공급되고. 와우. 이거 독일 거야 엄청 좋은 거야. 좋은 걸 갖고 왔어 보라 언니가. 그리고 또 있어. 되게 많던데. 한 세 개씩 나눠가면 되겠다. 이거? 아니야. 한 얼굴랑 하나 하면 돼. 3일을 쓰게 해줘야지. 그리고. 자 우리 1박 2일 또 여기 지내면서. 나름 반장을 한번 뽑아보자. 잘하겠습니다. 반장이라기보다는. 반장이라기보단. 내가 보내줄 거야. 너 행사부장. 아니 일단 여기는. 어쨌든. 니타운 숙소잖아. 그러니까. 언니는. 이제 리더 자격 박탈이야. 왜? 왜? 여기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거야. 근데 반장과 리더는 좀 다른 것 같아. 너 너무 앞서갔어. 아니야. 왜 리더로 하면 되지. 너가 행사부장. 언니는 한경미야. 그리고 다소미는. 반장을 하고 싶습니다. 이유가 뭐예요? 제가. 이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. 매력발산해줘. 아. 내가 진짜 반장해야 돼. 내가 편한 이유도. 저 다른 이유 있습니다. 저는 숙소생활. 4년간의 숙소생활을 하면서. 그래서. 한 번 더 자유롭게. 제가. 어떤 거를. 결정한다든지. 아니면은. 그렇게 할 수 있는. 권리를 갖지 못했으므로. 1박 2일 동안은. 막내인 제가.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게 저의. 근데 숙소생활하는데. 반장이 뭐가 필요 있어? 내가 더 타당해. 뭔데?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도 안 해봤어. 근데 오늘 한 번 하네. 전교회장도 안 해봤거든. 반장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어. 전교회장 해봤자 언니. 반장하면 돈이 많이 나가. 반장하고 싶지 않았어. 내가 안 했어. 그래서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. 맨날 햄버거 돌려야 되니까. 반장하지 말라고. 난 효려야. 돈 안 쓰려고 난 반장 안 했어. 애들이 나를 모두 지목했지만. 내가 사랑했어. 둘이 매력발센터 해봐. 둘이. 하고 싶다며. 싸워. 못된 언니 같지라고. 철권에다. 킹거루. 킹거루야. 킹거루. 헤이 아치. 나 CG 넣어줄게 빨리 해봐. 언니 헤이 아치. 헤이 아치를 한 바퀴 본 다음에.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지? 내가 이런 걸 원했지. 나는 킹거루. 자막 이거 해주세요. 아니야 다슴아. 다슴아. 킹거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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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은 끈기가 있어야 해. 여기 서 있는 사람. 딱 한 판으로 게임하자. 알았어. 들어와.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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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보. 효정아 진심 좀 잡아. 지금 끝. 다슴아. 다슴아. 제가 안 됩니다. 다슴아. 아직 게임이 안 됐잖아. 아니야 언니. 이렇게 하면 쓸 것도 없어. 일단 한번 해. 야 너무 좋은데 지금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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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못 하면서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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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! 우정해! 이게 동네 지형과 다르다고 봐봐 저를 선출해 주셔서 저번에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? 이게 중심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다리가 엄청 많이 찢어져서 못 찢을 때 지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 민심으로 할 수 있는 아웃이야 오늘도 다숨이 말은 묻혔어 깨끗한 정치로 그럼 청렴한 반장이 되도록 반장! 반장이면 솔선수법으로 해야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?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너니까 주는 거야 계속 쓰고 있어야겠다 잘 어울려 너가 썼을 때는 너무 다르잖아 축하드립니다 어머! 지금 머리와 너무 잘 어울리지? 반장! 네 이제 신랑값만 있으면 되겠군 군만두요 반장 봐 이건 반장이 아니라 밥해줘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반장은 너한테 미룬 거야 내가 일부러 아까 중심을 못 잡은 거라고 반장은 너무 힘들어 맞아 반장은 힘든 거야 최고의 지도자의 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세요? 뭘 원하는데 이제부터 저는 굉장히 그게 뭐야 반장이니까 야자타임 한 번 갈까요? 어? 좋아요 몇 분? 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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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야 눈빛이 살벌해 무서워 야! 내가 대낮 타고라 그랬잖아 내 언니 넌 뭐가 좋다고 그랬어? 이것 봐 눈빛이 무섭지 이것들이 이것들이? 아니다 아니 보라 언니도 지금 철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언니니까 내 발 들어와 보라야 내가 이랬어요? 그랬어요? 조용히 해 넌 5분 동안 말하고 싶어 야자타임이 이런 거구나 언니들 전 음속으로 웃고 있어요 입 다물고 웃어 야 효린아 응? 저희 가서 귤 하나만 갖고 와봐 그래 그래? 요 귀여워 하나 갖고 가면 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잠깐 가고 가서 소유 거 귤 하나만 갖고 와봐 효린이가 다 가져왔어 형 이거 귤 되게 맛있는 귤인가 봐 그런가 봐 그렇지?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 낑깡 먹는 사람이 있나요? 너는 안 먹어? 응 네 어? 야 너 낑깡 먹냐? 충실히 하고 있어 야 근데 너 뭐 싫어하지? 말해도 돼 이제 싫어하는 게 없어요 파인애플 싫어한다고 하잖아 파인애플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게 진짜 없는 거 같아 나 싫어하는 거 진짜 없 저 다 잘 먹어요 저 싫어하는 거 우리 중에 신 거 제일 잘 먹어 요 맞아 신 거 너무 좋아요 아 맞아 신 거 잘 먹어요 야 효린아 이거 진짜 달다 먹어봐 고마워요 언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까줘 봐 자 좋아요 소유야 소유야 개인기 해봐 개인기요? 뭐 주문하시죠? 오만마 오만마 지겨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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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지겨워해 너 조용해 너 조용해 너도 해봐 오만마 오만마 너도 해봐 오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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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빨리 해봐 야 이것들에 쉬리와 너 빨리 해봐 야 이것들에 쉬리와 쉬리와 너 진짜 짤짤 진짜 눈빛이 달라 눈빛이 야 다 이런다니까 내가 김치볶음밥 워 너 오빠가 밥 먹자 그래 우리 숙소에서 김치볶음밥을 제일 많이 해 먹었었잖아 내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저는 반장의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저 반장으로서 소유 언니가 해준거 먹고싶어요 내가 해준다고 알겠습니다 아 싫어 내가 할거라고 언니 다 내가 할 거야 야 잠깐만 근데 숙소에서 김치볶음밥을 제일 많이 해 먹는 여자야 아 그런가? 혼자, 혼자서. 언니 그 계란국도 해줘. 나는 작년 3월에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면서 김치국밥을 1826번에 먹었어. 근데 그거 얘가 하면 쉬는 거 봐. 밍숭밍숭해. 그렇지 않아. 난 짜게 먹는 게 좋은데. 그러면 반장이 짜게 먹는 게 좋대. 언니 빨리 난 안 하고 쉬면 좋지. 저기요, 그리고 계란국도요. 계란국? 좋아요. 언니 계란국 잘하잖아. 야자 타임 끝났지? 네. 좋다. 이거 좀 뽑아봐. 대파대전 올게요. 그래. 뭐가 있나. 좀 뽑아봐. 그럼 언니가 요리하면 나 그냥 쉴래. 다 놀지 마. 왜 언니가 요리한다며. 나 구경해. 아니면 설거지할 거 나한테 줘. 내가 설거지할게. 근데. 그냥 양파 써야 돼. 야 근데 우리 이렇게 예쁜 접시에 담아 먹을 거야. 양푼 이렇게 안 해먹고. 아 난 예쁜 접시에 먹고 싶어. 정말 참 취향이 달라, 우린. 아니. 여기 있다. 그래, 우리 여기다 먹자. 예쓰. 난 예쁜 접시에 먹고 싶어. 그럼 토요면은 예쁜 접시에 덜어줘. 그래. 나 여기에 다 넣을게 할 거야. 와, 이것 봐. 야, 양파. 양파, 계란국에도 양파 넣어? 이거. 방금 저기 양파랑 담세를 꼭 넣어야 해. 야, 볶음밥. 아니, 김치 볶음밥에도 넣을 거지? 아니. 그러면, 볶음밥. 양치랑 스팸밖에 안 넣을 건데? 아, 그래? 그러면은. 아, 왜? 왜 언니는 언니 셰프인데 왜 우리 말을 안 넣어? 셰프니까 내 멋대로 내가 만든 음식 싫어. 양파도 넣어줘. 그럼 네 예쁜 밥그릇에 양파만 위에 뿌려줄게. 양파가 볶아줘야지, 그치? 양파 넣어야지. 이것도. 야, 그럼 양파 이거 두 개만 쏜다? 어. 언니 양파 좋아하니까 내가 계란국에 양파 많이 넣어줄게. 그래. 잘게 썰어, 잘게? 언니 근데 양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치부터 썰어야 해. 더워, 더워, 더워. 더 김치까지. 뭐. 꼬리, 탈. 이렇게 딱 붙어있는 부자가 진짜 Tianz tear. 진짜 блок이 partido. 그냥 좀 싸워. 아니, 대단하다. 어머, 가계가 너무 잘 된다.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. 야, 컷이 잘 들어. 야, 스프끼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. 식기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. 아, 스프끼들 좀 더 커. 이거 내가 붙일까, 계란? 아니, 아니야, 붙이는 거 아니야. 굳는 거 아니야, 계란국에 넣을 거야. 내가 계란. 계란. 내가 풀을게. 어, 풀어, 풀어. 그럼 내가 까서 여기다 넣을게. 아 섬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 나가야? 역시 나만 시키다더니 다들 의미가 있어 아니 할 것도 없어 막상 심심해서 그래 난 영화 볼 거야 나 같은 게 한숨 잤지 언니 섬아 양파를 먼저 자르고 있어? 어 그럼 아 양파는 지금 수잘데기도 없다니까 스팸만으로 잘랐다가 있잖아 야 니가 스팸만으로 잘랐는 거 안 했거든? 그래? 어 그럼 지금 이야기할게 지금 말했어 어? 그걸 좀 말해 셰프님한테 아 수고 셰프님